물리더라도 성장주에 물려라 대표님 라일씨 왔어요 네 대표님 뭐하고 계세요? 장마감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방송 시작할게요 오늘 거래소지수 보면 0.69% 하락 2452.70포인트 2450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3주 정도? 1월 25일부터 거의 한 3주 정도? 2400과 2500 사이에 있구요 2500에서 계속 좀 늘리면서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막 쉽게 폭락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보면은 약간 몸통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래꼴이 많이 만들었거든요 장중저점이 마이너스 1.17%인데 종가가 마이너스 0.69니까 그래도 한 0.5 정도는 종가 대비 장중저점을 좀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장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구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양성 그리고 보압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772.55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주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 대형주 거래소 대형주 보면은 삼성전자가 0.16% 상승 기아가 1.1 포스콜딩스가 1.5 SK이노베이션 1.06 그래서 한 탑 30까지 해서 2% 이상 상승은 없어요 0% 대 1% 대 상승인데 장중엔 그나마 제가 11시 정도 오전 장중 시장 썼을 때 아예 1% 이상 상승도 없었는데 마감 기준은 그래도 조금 1% 상승은 나온 것 같구요 오히려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3% 하락 SK하이닉스 3% 하락 네이버 3% 하락 카카오 4.8% 하락 LG전자 3% 하락 대우도선해양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조선주들이 그나마 업종으로 오늘 옳은 업종은 뭐냐 하면 조선주 정도 꼽을 수 있어 보이네요 약간의 금융주들과 시총 상위 종목들은 그럭저럭 한 하루네요 근데 그 그럭저럭 중에서 그나마 다행했던 건 삼성전자가 플러스 마감을 해서 거래소 지수가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면 삼성전자가 한 7천억 정도 거래됐고 에코프로 비엠이 요즘에 좀 살아있죠 에코프로가 2월달 들어서만 지금 60%가 오르고 있거든요 에코프로 비엠은 조금 늦게 따라가긴 했는데 오늘까지 2월달 들어서 4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혼자 잘 갈 때 얘는 좀 늦네 싶었는데 오늘은 에코프로랑 비슷하게 에코프로 비엠 4.75 에코프로 4.68 비슷하게 이런게 첫짓기 매매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셀바스 ai가 오늘 ai 관련주들 기존의 대장주 챗GPT 관련주들 동반 상승하면서 셀바스 ai가 17%나 오르면서 최대 거래 나왔네요 3,900억짜리인데 4,600억 자기의 시총보다도 많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SM은 공개 매수가격이 12만원이기 때문에 굳이 외매할 필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SM SMCNC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시스템 반도체 쪽이죠 그래서 ai 플러스 반도체 이쪽 애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오픈엣지가 오늘 대장주로 상한가로 움직였습니다 거래 많이 쓴 애들이 2차전지 아니면 ai 관련주 뭐 정도네요 2차전지 ai 관련주 전체 등락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등락현황에서는 피코그램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솔트웨어 상한가 3종목이고요 30위 상승률 30위가 7%대에요 그래서 최근에 장이 좋을 때 상승률 30위가 9%, 10%, 11%에 비교한다면 그렇게 뭐 재미는 많지 않은 재미는 별로 없는 그런 하루였고요 지금 9대장주 1월달에 급등했던 종목도 위주로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한 일주일 조정받다가 오늘 강한 양성 코난 테크놀로지 역시 마찬가지 한 열흘 조정받다가 오늘 그걸 뚫는 양성 셀바스 ai 역시 마찬가지죠 SBB테크도 한 일주일 이상 조정받다가 양성 솔트룩스도 마찬가지 뉴로메카 역시 가온칩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종목들이 대부분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보여드린 대부분의 종목들이 1월달에 대장주적 성격으로 로봇 또는 ai로 움직였다가 한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까지 조정받다가 오늘 강한 양성으로 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유행어 물리더라도 성장주에 물려라 라는 말씀을 오늘 또 드리고 싶고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조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수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건 유지했던 삼성전자 거래대금에서는 짝짓기 매매의 대명사죠 지분구조가 얽힌 자회사 모회사 관계가 같이 움직이는 거 최근 1월달에 60%나 오른 에코프로 근데 그거에 비해서 못 따라 오른 에코프로 비엠이 오늘 거래대금 터지면서 같이 움직인 거 마지막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달에 지도주였던 종목들이 일주일 길게는 2주일 조정 받았다가 오늘 모조리 다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서 상한가로 움직였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면 시장이 오늘 하루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씨 오늘 치킨 오늘부터 치킨이죠 치킨 당첨되신 분 이벤트 되신 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내가 찍어줄게 자 말해 네 일단 대표님 방송 저번 주 금요일날에 세 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일상 가로수길 님이에요 888 이벤트만 봐도 대표님이 주식 고수인지 알 것 같다면서 바로 이렇게 이벤트조차 성강시켜버린다고 하시면서 또 웃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에 유행했던 밈 중에 질문 던지면 뜬금없이 유진스의 하이뽀이요 하는 밈이 유행했었는데요 다음 주 코스피 200 중 답 수익률이 가장 높은 주식은 무엇일까요? 했는데 유진스의 하이뽀이요 이렇게 센스 있는 대답을 해주셔서 이분 한 분 채택 되셨고요 다음 분은 왕카 행복한 치킨 당첨의 도전 한 주 마감을 너무 잘했고 현재 저에게는 종목 분석 중이라서 1등보다는 치킨 당첨적이 중요하다고 자랑하고 싶대요 그래서 자랑오면 잘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제2호 조우 분인데요 수술 끝나고 마취가 깨자마자 장마감 영상을 보러 오셨대요 작년 주식 투자로 자신감이 많이 잃었는데 세운사님을 만나고 투자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계속 투자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일단 세 분이고요 나머지 두 분은 몽당연필님 전유헌님 딱 들어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용장 밑에 약졸 없다고 세운사님 밑에 몽당연필님 강한 팀이고 항상의 조합입니다 이렇게 예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힐링망님 몽당연필님 매주 공부할 수 있게 영상으로 투자분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왔어요 박수 자 그러면 세핑 보여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마무리밖에 안 나왔죠 아 네 마무리 마무리 솔직히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고 해서 우리 라이씨가 리핑크도 아니고 그냥 라이씨가 이쁘게 불러주면 되겠네 자 시작 두 번째 춤까지 시작 나는 10년 안에 백업부가 될 거야 이제 무섭고 당직지 안 할 텐데 여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대표님 지인이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을 맞았죠? 밸런스택스 있잖아 월급 받은 걸로 주식투자 배우고 싶은데요 뭐 어쩌라고 밸런스투자 아카님 있잖아 재무사기 좀 받고 싶은데요 밸런스택셋 있잖아 친구가 구독자인데 공목 추천해 주시는 거 영상이나 자료 좀 받으세요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하면 돼 대표님 저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잠깐만 라이씨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많은 거 같아서 저도 선물 준비했어요 엥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40분 오전시황 간략하게 올립니다 거래 수치수 마이너스 0.97% 코스닥 마이너스 0.28%로 양시장 모두 음선 하락 조정입니다 1월의 기세가 너무 강했기에 2월은 조정장임을 생각했었고 일단 오늘의 조정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조정의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2500 돌파도 중요하지만 2400 지키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드립니다 거래수 시총 상위에서는 탑10안에 기야만 소폭 상승 말고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시총 30위안의 종목 중 1% 이상 상승 종목이 하나도 없을 만큼 조금 아쉬운 하루네요 코스피 200 전체를 보면 조선주와 화학주, 금융주들이 소폭 상승하고 있고 반면 최근 장을 주도했던 기술주 라인 종목들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사안가 한 종목의 탑30 상승률 6%대로 지수조정과 함께 개별 종목 상승률도 현저히 낮게 나오는 하루네요 단기 매매를 자제하시거나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하는 월요일이며 그동안 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중에 3일 이상 조정받고 전열을 갈아듣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줄평 2400 지키자 모두의 성공투자 파이팅!